똥똥똥똥 나 똥 개똥 우와아아아 크툰이 없는 박밀에 낭만한 업입니다 이력 섀도우 버스트 그랜드마스터 레전드 오브 룬테라 천 다이아 대외 해설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분 저거 크툰 박밀입니다 공략입니다 인벤에 공략도 쓰시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난 난 있잖아 이거 옛날에 하스 인벤 그 뭐였지? 던이랑 타요랑 같이 했던 거 있는데 하스돌 그거부터 느꼈던 게 있는데 글을 되게 잘 쓰는 거 같아 인벤에 올라오는 이 공략들은 되게 논문 같다? 되게 그럴싸해 나 항상 느낀 생각이야 되게 그럴싸하다 직업별 상태로 오졌다 새로 작성하셨네 신카드로 이야 뭐야 난이도 중하 와 정성이다 진짜 정성 주네 이야 뭐야 하지만 슬라스와 ETC가 크툰보다 피니셔로 좋은 점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콤부하츠랑 전부 모이면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지 그.. 결국 그냥 악만이잖아 한번 봅시다 사실 전사는 하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빌드 카드는 다 똑같아서 그래서 남은 피니쉬 카드 그 자리를 뭐 쓸 거냐 이거를 요즘에 다크몬 박밀 ETC 속공 빗자루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죠 근데 이분은 크툰을 쓰시나봐요 근데 내가 볼 땐 크툰이 셋 중에서 가장 떨어져 보이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근데 이분은 이분 말로는 크툰은 가볍다 왜냐면 내장으로 찢어지니까 얘네는 다섯 장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구리다 감성도 없다 근데 사실 얘는 다섯 장 넣어서 다섯 장 필요한 거지만 크툰은 크툰 한 장 넣고 네 장이 생기잖아 똑같은 거 아닌가 아뇨 바로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주실 거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나 솔직히 딱 시작했어 근데 크툰 쪼개지면서 내장 넣잖아요 나는 속으로 좀 야호 해요 야호 내 12시가 왼쪽에서 크툰이 생겨갖고 내장 넣잖아 그럼 나 속으로 솔직히 쾌제불로 아싸 개꿍승 이러고 도적만 좀 크툰 들어가면 아 도적은 좀 질 수도 있겠다 하는데 도적 말고 다른 애가 크툰 넣는다? 그러면 나는 약간 빵긋거리는 거 같아 요즘 전사 살림꾼이죠 지뢰맛 지뢰맛 진짜 얘로 인해서 전사가 2턴에 원래 3턴에 공 2짜리 무기차면서 막 초반에 개뚝가 맞을 때가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그 플랜도 무너졌어 1,2로 못들어 얘 1,2까지 이걸로 막아버려 그리고 제가 냥꾼 신카드 중에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이거는 난 이제 30점에 넣어도 될 거 같아 그 정도로 좋아 보여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막기가 너무 어려워 냥꾼 냥꾼 아아아아아아 대박 갓투다 갓투 냥투는 언제 빠지냐 전산 쟤는 진짜 전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썼는데 진짜 얘 나와 빠지질 않는다 얘도 갈 때 된 거 같아 내 생각에 너무 욕 안먹는 스타일이야 얘도 전사들이 약호했어 난투한테 왜 랜덤으로 그거 살면 X 같잖아 이러면서 이것도 약호 중 얘때문에 어그로 전개 다 안 돼 나왔네요 요그가 안해 아무것도? 악법 돌진까지 이거 좀 빡센데요? 난투 그냥 생난투 하고 76살면 진짜 울음 어? 다행이에요 아 근데 다행 아니야 사실은 둘 다 뺐어 둘 다 뺐어 한 턴에 난칼해버렸어 최악이야 이제 막 잠깐만 이거 방제방제 혈사약혈사약 박멜 요구를 이거 어떻게 푸냐? 게다가 똥눈에 눈 똥춘에 눈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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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똥 inton 와아아아 와 씨X 대단해 그 칼날 폭풍은 어디 갔을까? 아 근데 이거 비밀이 1 남았어 아 진짜 병신대기야 야 개좋아 3,5,15,17 추적 끝 못찾았나? 아아 아 근데 제피르스 어? 어 잠깐만 아 이거 안죽지 않나요? 저 이거 모르세요? 안죽는데? 레전드 레전드 하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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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 1 남은 요그사로 쌉전드 엎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C 회전목마 하세요 낭만이 없어 끝까지 크툰을 고수하시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핫스하는 사람 중에 그 대신 안 쓰면 왜 함? 그 4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써야 하는 그 종족들이 있어 타입들이 욕심축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